하나, 둘, 셋! 위니쥬! 안녕하세요! 니쥬입니다! 저희 니쥬가 제12회 탱아시아 톱탱아마즈에서 일본 지역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! 또 많은 글로벌 팬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최고의 글로벌 아티스트상까지 수상하게 되었는데요 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상인만큼 더욱 뜻깊고 용감스럽습니다 항상 큰 사랑 보내주시는 위쥬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니쥬였습니다! 감사합니다!